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화재, 문서, 인장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 60년생 여행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되리라. 72년생 경쟁하지 말고 한 발 물러가는 것이 길하다. 84년생 점점 운기가 왕성해지는 형국이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재물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 61년생 오늘은 어느 것도 모두 호조를 보인다. 73년생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는 일이 많겠다. 85년생 두뇌를 회전하여 기민하게 행동하는 게 좋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면 성공하리라. 62년생 주위의 도움을 얻어 잘 되게 되는 운기다. 74년생 연출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시기이다. 86년생 용돈이나 보너스를 받게 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겉으로는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63년생 주거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 75년생 이성 문제가 복잡해져 곤란을 겪게 되리라. 87년생 부모와 자식 간의 말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용띠 가겠습니다. 52년생 여성은 유혹이 많은 시기이니 주의하도록 하라. 64년생 귀하는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76년생 헤어졌던 옛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협력하게 된다. 88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65년생 도움을 얻게 되니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77년생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라. 89년생 서두르다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 도달하리라. 66년생 취미나 재미있는 일을 찾아보아라. 78년생 현재의 일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다. 90년생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여성이라면 현모양처의 기질을 발휘할 때이다. 67년생 즐겨서 따르게 되는 운기다. 79년생 좋은 의논의 상대가 생기게 된다. 91년생 무슨 일에나 주의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때이다. 68년생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80년생 현재의 상황은 지속하기 어렵다. 92년생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귀하의 문제는 이후부터 운이 약해진다. 69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81년생 근검 절약하여 저축에 힘써라. 93년생 어려움이 올 것이나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새롭게 기획하는 일은 흐름이 좋다. 70년생 부부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82년생 귀하의 주장을 내세우면 분열이 오기 쉽다. 94년생 일진이 불길하니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거주 문제로 마음고생이 따른다. 71년생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나 갈 곳을 없으리라. 83년생 주변과 화합하지 못하니 막힘이 자주 생긴다. 95년생 체중이나 외모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깐 drag이 가을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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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